TSMC의 버금가는 삼성전자의 이 수율 그리고 엔비디아는 생산을 4배로 늘리겠다 홀컴이든지 AMD든지 옛날에 잠깐 떠났었던 고객들이 다 돌아올 것 같은 느낌? 주가는 앞으로 바당을 찍고 앞으로는 더 낮은 가격대를 한동안은 보기 어렵겠다 TSMC CEO도 나와가지고 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은 1년 지연될 것 같다라고 얘기해놓은 상황인데 갑자기 미국의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미국 중신은 그러한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변수가 있는 게 중국 중국이 최근에 보면 경기 상당히 안 좋다 청년 실업률이 엄청나게 올라간다 등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신흥국 거기에 포함되다 보니까 중국이 안 좋으면 약간 중국과 무역 관계가 비중이 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동반적으로 부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지금 아세안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일까 오늘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출발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세안이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한 21% 정도로 가져가더라고요 거기에 원자재가 되게 많아가지고 그쪽으로 또 뭔가 활성화반이 나올 수 있겠다 사실 생각도 들고 중국에 대해서는 이게 오래전부터였죠 작년, 재작년 사실은 예전에 몇 년 전부터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무역 분쟁이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나라는 그때부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많이 좀 적응을 한 것 같아요 물론 중국 쪽의 매출이 살아나게 되면 더 수출도 좋아지고 더 그런 효과도 있지만 중국이 예전에 그랬었거든요 중국의 매출이 어려워지게 되면 진짜 우리나라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다라는 생각? 오히려 이게 미국이든 다른 나라로 대체가 되는 느낌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중국에 대한 부분, 우리나라가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중국에 대해서 조금 중국의 비중을 낮출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고 중국은 제가 봤을 때 최근에 미국의 주요 인사들이 중국으로 되게 많이 갔잖아요 IMF의 총재도 갔었고 지금 중국 내부에서 하나 봤을 때 제가 최근에 사실은 중국 쪽을 조금 분석을 한 번 해보고 있는데 진짜 심각한 거는 이제 어쨌든 중국도 소비가 크게 죽어버리는 상황이 되게 큰 문제겠죠 어떤 나라든지 마찬가지로 근데 중국에서 보니까 상위의 한 자릿수의 퍼센티지가 중국 전체 소비의 91%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제가 예전에도 한 번 경기침체에 누구가 얘기했을 때 그때 방송 나왔어도 얘기했지만 뭐 포드의 판매량이 떨어지는 걸 볼 바에 차라리 페라리 판매량 떨어지는 걸 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어떤 회사를 좋아하고 이런 건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그만큼 소비에 대해서 좀 아무래도 이제 큰 돈을 버시고 자산 규모가 큰 분들에 대해서 어떤 소비를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중국은 사실 자산 규모가 큰 사람들이 지금 소비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자금들이 해외로 빠지고 있거든요 그 오히려 저는 그 해외로 빠지는 것들을 우리가 안 좋게 봐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 번 했고 중국 정부 내에서는 어쨌든 지금 보면 되게 재밌었던 게 우리나라 사드 관계가 좀 나오면서 중국이 우리나라의 단체 관계가 다 제한시켜버렸잖아요 근데 최근에 풀었습니다 본인들이 급하니까 일단 본인들이 급하니까 어떻게 나가 살아라지 뭘 해라 이렇게 풀면서 중국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긴 하는데 올해 4분기 정도 마지막 한 4분기가 중반 한 11월 정도 되면은 11월에서 12월 사이면은 중국은 저점을 잡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 빠진 게 다양한 이슈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미국과의 패권 싸움에서 나온 문제라고 봐요 근데 사실은 안 됐죠 거의 셧다운이 됐죠 셧다운이 된 상황이고 지금 그 사이에 중국이 사우디나 러시아나 이런 국가들과 친해지려고 하고 또 하나 동맹 만들어서 같이 여러 국가랑 해봤는데 같이 한 국가들이 다들 아르헨티나 이런 국가들이 하니까 경제상에서 좋지 못한 국가들이 하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힘이 없을 거다라고 봤는데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중국은 미국과 패권 전쟁에서 많이 이제 자리를 내준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인사들이 간 이유가 그동안은 거의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미국이 그냥 몇 살 잡기만 했어요 근데 최근에 뭐 재난예런 재무장관도 가고 게으르기가 야미 총재도 가고 한 거 보니까 그동안 하지 않았었던 어떤 대화의 물고 서로 이제 뭔가 대화를 하겠다는 그런 시작점이 됐다라고는 보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괜히 간 거 아니에요 재무장관 다 갔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동안 대화가 중국과 미국과의 대화가 없었던 시기를 벗어나서 이제 조금 대화의 채널을 열어놓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사실 올 하반기 그리고 내년 정도 되면 이미 중국이 바다를 찍고 올라왔을 거라고 보는 게 사실 정치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내년에 미국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내년까지는 미국과 중국과의 이런 분위기가 확 개선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 때도 그랬지만 이런 뭔가 지지율이 좀 떨어진다고 했을 때 중국에 대해서 뭔가 재질을 좀 가하게 되면 지지율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내년까지 내년 11월에 미국의 대선이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도 사실 그걸 되게 잘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내년까지는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드라마틱하게 나아지지는 않겠지만 저점은 올 4분기 정도에 찍고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로 연결을 해서 보면 우리나라 증시도 오히려 올해보다 내년이 좀 더 기대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물론 수출관계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중국 쪽에 많이 팔지 못하기 때문에 장사는 못하죠 근데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게 MSCI 리밸런싱 차원에서 봤을 때 사실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같이 이머징 마켓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보면 항상 우리나라는 리밸런싱이 이루어질 때마다 피해를 봤던 게 우리나라 쪽에서 어쨌든 같은 이머징 구간 내에 있기 때문에 중국의 A주에 대한 비중을 올려버리려고 하면 나머지에서 매도를 해서 올려야 되거든요 항상 우리나라를 매도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리밸런싱이 있을 때마다 맨날 우리나라를 매도했고 우리나라 코리아 인덱스에서 제일 높은 게 삼성 전자니까 빼서 매도를 해서 넘길 수밖에 없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중국 비중을 굉장히 수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올려놨는데 중국 증시가 바닥을 찍고 만약에 올라왔다 훨씬 더 지수가 상승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MSCI도 봤을 때 중국 내 비중은 이 정도인데 지수가 올라와 버리면 당연히 자산과 가치도 올라가겠죠 그럼 이제 MSCI도 분명히 중국에 대한 투자 퍼센티지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 퍼센티지가 넘어버리면 MSCI는 원래 기계가 매매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넘어가는 비중은 그냥 매도를 해버립니다 차이시로는 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 자금을 밸런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밑에 다른 국가에 보내는 거죠 그런데 그 차선이 바로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증시가 올라가게 되면 그 자금이 빠져나와서 같은 이머진 국가에 다른 나라로 가게 되는데 우리나라로 들고 와서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 쪽으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특히 삼성 전자부터 매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자금들을 보면 이런 기본 인덱스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나라를 매수하면 삼성부터 매수를 해요 삼성이 먼저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그게 오히려 낙수 효과가 나오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 9월 같은 상황에서 삼성이 매수가 들어오는 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올 하반기쯤에 중국이 바닥을 찍고 상승으로 돌아가게 돼서 지수가 올라가고 쭉쭉쭉 내년까지 올라가게 되면 리밸런싱에 따라서 중국의 자본이 빠져서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중국 지수의 상승이 오히려 수출 수입보다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우리나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중국은 올해 11월 12월에 저점으로 찍고 바닥을 형성하고 어느 정도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에는 훨씬 더 중국이 높은 자리에 있을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우리나라 증시는 또 새로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삼성전자 말씀하셔서 질문을 좀 들어보면 지난번에 출연하셔서 삼성전자가 조만간 구체적인 감산 계획을 밝혀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랜드플래시 35% 감산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제는 약간 좀 반도체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그 사이에 되게 많은 변화가 있었죠 와 HBM SKS가 갑자기 치고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삼성은 뭐하냐 이게 보니까 지난 분기 때 2분기 때 전세계 반도체 퍼센티드를 보니까 여전히 삼성 1등이 합니다 근데 SKS 2등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1, 2등 삼성전자랑 1, 2등에 딱 그 정도 빠진 점유율을 SKS 다 가져갔더라고요 한 6%? 1, 2등 합쳐서 한 6% 빠졌는데 그걸로 삼성 SKS가 다 맞고 2등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되게 말이 많이 나왔죠 야 삼성이 이제 SKS 하니스 한 데도 잡히나 그러고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며칠 있다 보니까 삼성이 갑자기 이제 HBM을 우리는 엔비디아에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를 툭 던져버리니까 SK 하니스 입장에서는 오잉? 약간 볼치네요 그렇죠 근데 SKS는 물론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게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몰르셨을 만한 내용인데 삼성은 굳이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일단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는 AI라는 게 생기면서 진짜 살려줄 것 같아요 삼성전자든 인텔이든 AMD든 엔비디아든지 간에 이 반도체라는 이슈가 생기면서 사실 지금까지는 엔비디아가 제일 큰 효과를 보고 있긴 하지만 반도체 시장 IT 업종 자체를 살린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반도체 게다가 최근에 또 되게 재밌는 이슈가 나왔잖아요 이제 TSMC에 버금가는 삼성전자의 이 수율 그리고 엔비디아는 생산을 4배로 늘리겠다 그러면 이제 이 생산량을 이제 TSMC가 감당이 안 되죠 감당을 하려고 공장을 증설하는데 미국 공장은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율이 똑같은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오히려 삼성이 수율에 올라가니까 갑자기 뭐 저는 엔비디아 얘기 나왔지만 콜컴이든지 AMD든지 옛날에 잠깐 떠났었던 고객들이 다 돌아올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괜찮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몇 주 전부터 방송 나갈 때마다 다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갑자기 지난주 금요일 확 튀더니 그런데 오늘은 조금 쉬고 있는데 이런 쉬는 흐름은 너무 크게 많아서 쉴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시티그룹에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HBM3를 이제 공급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 당일날 막 주가가 7% 그때 이제 주식시장에 온 수급이 삼성전자로 막 쏠렸어요 거의 뭐 삼성전자랑 급등하고 막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그래서 약간 그 삼성전자 HBM3도 공급하고 저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날 사실은 올라간 게 전혀 의미가 있다 보는 게 예전에 한 1년 전쯤? 1년 전쯤에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삼성전자에만 몰리면 나머지 모든 업종이 다 빠졌어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는 오히려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전반적으로 지수가 버티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저는 몇 년 전과 지금이 되게 다른 흐름이다 왜냐하면 그때는 삼성전자가 좀 막 올라가면 수급이 그쪽으로 몰렸는데 확실히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돈이 좀 잘 퍼져 있구나라고 싶었던 게 삼성전자가 올라가지만 나머지 지수들도 어느 정도 버팀목이 되고 있길래 오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 일단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7만 전자 타나 8만 전자 언제 가냐라고 했는데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예전에도 그랬었어요 뭔가 삼성전자가 다시 반등해서 올라오게 되면 국민주 삼성전자 내가 매수한 단가 정도 올라오면 분명히 매도하고 나가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최근에 그런 기사가 나오긴 했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 주가는 이제 스타트 지점이라고 봐요 근데 오히려 삼성은 보면은 이게 우리가 언론 아무리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데 언론에 대해서 기사를 많이 신경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삼성 사실은 다른 어떤 TSMC라 이런 기업들과는 좀 다르죠 삼성 다 팔잖아요 뭐 세탁기도 팔고 휴대폰도 팔고 반도체도 파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하나 업종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기사에 대해서 마음 쓰실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고 반도체만 딱 놔두고 봤을 때는 지금 저는 다른 것보다는 뭐 D램은 그냥 탑이고요 D램 쪽은 탑이고 HBM? 뭐 나왔죠 바로? 엔비디아에 공급한다 엔비디아 사실 지금 되게 많이 필요한데 세상에서 제일 핫한 기업 엔비디아에게 삼성이 공급한다 제가 봤을 때 콜컴이랑 AMB도 조만간 돌아올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어쨌든 D램은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앞으로 더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유일하게 반도체에서는 뭐 비메모리 쪽이 조금 문제였고 파운드리 쪽도 조금 문제였는데 파운드리는 제일 문제가 뭐였냐면 수율이 문제였었는데 오히려 작년에 오히려 다른 기업들은 이제 테스트용 웨이퍼에 대한 소비를 줄였는데 삼성은 늘리면서 그 사이에 수율을 확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TSMC와 수율이 비슷하게 돌아가니까 급해진 TSMC는 우리는 더 세밀한 공정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죠 오히려 저는 지금 AI라는 열풍이 불면서 뭐 엔비디아 등 AMD 등 다 빠졌을 거예요 펜미스 기업들이 그래서 생산을 더 많이 하고 싶어 할 것이고 근데 이게 TSMC가 어쨌든 이걸 감당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 수율이 나오는 게 TSMC가 삼성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으로 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그럼 당연히 파운드리는 살아나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앞으로 반도체 매출은 지난번에 되게 힘들었었던 거는 앞으로는 보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 당연히 그게 돈을 벌면 주가에 반영이 되게 돼 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주가는 앞으로 바닥을 찢고 앞으로는 더 낮은 가격대를 한동안 보기 어렵겠다 이 정도의 생각이었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TSMC가 미국에다 공장을 짓는데 노동자들이랑 컴플릿이 발생하고 그런 이슈가 나오더라고요 이거 약간 좀 삼성전자한테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좋죠 이게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TSMC는 30년 동안 누가 설계도 주면 그것만 찍어낸 기업이에요 그것밖에 안 하는 기업이거든요 삼성은 보면 다 있잖아요 삼성도 자회사들이 많잖아요 삼성물산, 전자, 증권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삼성물산이라고 우리가 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면 삼성물산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걱정거리 중에 하나 그거예요 우리 매출 너무 삼성전자한테 몰빵되어 있는데 한 90%가 삼성전자 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너무 매출 구조가 다 변화되어 있지 않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사실 TSMC는 공장 증서를 해야 될 때 자기들이 스스로 증서를 못하니까 누군가에게 맡겨야 돼요 그러다 보면 첫 번째 최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공사비가 최소한 30, 40% 이상 다 올라 버렸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딜레이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이제 TSMC CEO도 나와가지고 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은 1년 지연될 것 같다라고 얘기해놓은 상황인데 거기다가 플러스 공장을 좀 빨리 짓고 싶으면 그나마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노동자들 대만에 있는 노동자들을 데리고 와서 투입을 시켜야지만 그래도 그나마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미국의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야 니들 우리나라에 공장 짓는 이유가 뭔데 IRA의 기본이 뭔데 우리나라 사람들 노동에 대한 환경을 또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써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너네 나라 기술자들을 데리고 온다는 거는 그게 말이 된다는 생각 아니야 IRA에 맞다 보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북적북적 말이 많아진 거죠 안 그래도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발목이 잡힌 거죠 근데 삼성을 봤을 때 뭐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공사비가 올라갔지만 삼성물산이에요 그렇죠? 삼성물산이 이제 전사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삼성 내에서는 어쨌든 물산이 고용한 직원들 그리고 삼성전자의 어떤 멤버들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굉장히 조용하게 공장 증설을 잘 하고 있죠 뭐 좀 더 지연이 될 수 있긴 있지만 지금 전반적인 계획은 크게 틀어지지 않고 있다 보기 때문에 이게 기간을 놓고 봤을 때 오히려 삼성이 TSMC보다 공장 증설이 좀 빨라질 수가 있다 똑같이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미 그죠 준비가 이쪽은 삼성은 좀 많이 된 상태에서 샀기 때문에 게다가 또 수요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누가 많이 주문을 받고 누가 많이 수요를 맞추냐 싸움으로 간 것 같은데 거의 이게 대동소이 해졌거든요 거의 대동해졌어요 분위기가 이제는 우리가 보통 스타크래프트 같은 거 하면 배럭을 많이 써야 되죠 싸운 애들을 많이 써야죠 맞아요 맞아요 물량을 뽑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물량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누가 배럭 건설을 많이 하느라 달라지는 부분인 것 같은데 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이 하루 이틀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TSMC도 급하니까 대만 북부에 짓겠다 막 얘기를 하고 있긴 있어요 삼성도 근데 또 짓고 있죠 평택에서 짓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삼성이 좀 밀린 상황에서 이게 되게 많이 따라왔다 이게 동등해졌는지 앞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TSMC 30년 동안 한 기업인데 삼성은 이제 10년 전 한 기업인데 그걸 따라가면 세상 불공평하잖아요 근데 확실히 굉장히 많이 따라왔다는 건 좀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관건인 것 같은데 재미있습니다 두 기업 간의 어떤 라이벌 경쟁은 서로를 위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TSMC 증설이 늦어지고 그다음에 삼성 연자가 증설을 차곡차곡 잘하면 엔비디아처럼 HPM3 4배 증설한다 이런 물량들을 사실 삼성 연자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확실히 좀 점유 격차는 많이 나긴 하지만 이게 좁혀질 수 있는 발판은 마련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지금은 사실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죠 근데 이제 조금씩 점유율을 줄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된 것만인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